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흥업소 조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남의 모 유흥업소 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세해서 세금 폭탄을 맞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중장보를 기록해서 비밀사무실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마늘밭에서 수십억의 매출 누락대금이 발생된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잊을만하면 유흥업소 조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실제 강남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모 유흥업소 대표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0%를 봉사료로 계산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0% 봉사료를 계산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결제금액이 공급가액과 봉사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무슨 말입니까? 공급가액은 술과 안주를 판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봉사료는 접대부가 벌어들인 소득을 봉사료라고 해요. 그럼 공급가액과 봉사료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궁금하시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호화 소비업정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과세가 돼요. 부가가치세 10%는 물론이고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또 과세가 돼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세금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 봉사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되겠죠. 이 봉사료 매출 비율을 높여가지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좀 회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강남의 유흥업소 대표가 봉사료 비율을 50%로 늘린 거예요. 통상적으로 관행상 7대 3 정도 공급가액과 봉사료 비율이 7대 3 내지는 많으면 6대 4 정도로 업계 관행상 그렇게 신고들을 하는데 이 강남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유흥업소는 봉사료 비율을 50%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세무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이 봉사료가 제대로 적정하게 보고된 건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이 봉사료 지급 대장상의 인척사항을 엑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크로스체크를 했느냐.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관리자로와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해외여행 중인 사람이 이 봉사료 지급 대장의 봉사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거예요. 아니 해외여행 중인 사람이 어떻게 유흥업소에서 서비스를 하고 봉사료를 받았겠습니까? 이 봉사료 지급 대장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고요. 또 이 유흥업소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소득금액 쪼개기를 했습니다. 소득금액 분산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노숙자라든가 무자산인 사람을 사장으로 내세워서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탈세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봉사료 지급 대장은 출입국 관리자로와 크로스체크도 하기도 하고 금융추적 조사를 통해 카드 단말기 분산행위 및 바지 사장 등을 적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올바르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부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